그 어떤 강팀도 시간이 흐르면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그 과정에서 팀의 전력도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프로스포츠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고민 중인 팀들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프로스포츠의 리빌딩입니다 정말 단어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팀 내에서 신진급 선수들을 점점 더 주전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테고 대형 FA를 외부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도 존재할 텐데 이번 시즌에 역대급 리빌딩을 시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 캐피탈의 팀 컬러와는 점점 더 다른 완전히 색다른 팀으로 벼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채태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채태현 감독이 부임을 하고 그리고 16, 17시즌 그리고 18, 19시즌 두 번의 챔피언 결전전 우승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선수를 많이 바꾸면서 리빌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이를 지금 젊은 선수들로 확 바꾸면서 내년 시즌에 12월에 정강인 선수가 제대를 합니다 그 정강인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현대 캐피탈 리빌딩 멤버는 완성체가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지금 다들 어린 선수로 바뀌면서 팀 성적은 하위권에 머무고 있잖아요 분명히 채태현 감독, 현대 캐피탈 팬들이 많이 힘들 텐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 해설위원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잠시 움츠리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정철위원 보시기에 사실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감독으로서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선수 구성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감독자로서 어려운 선택 아닐까요? 상당히 어렵죠 일단 시기가 지금 2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기가 이런 시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생각한 대로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시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지금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승부거든요 마지막 승부의 어떤 초점을 본다면 그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 조합이 잘 돼서 뭐 중후반에 또 좋은 전력이 나오면은 후반대 승부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현대캐피탈이라는 명문팀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배구단의 역사도 있고 우승도 많이 해본 팀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이성규 위원께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위표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예년과는 달리 지금 하위권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순위표의 가장 밑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현대캐피탈은 시즌 중반에 지금 리빌딩 작업이 들어갔고요 삼성화재는 시즌 전에 리빌딩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빌딩이 이제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선수들 구성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호흡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캐피탈은 시작하고 지금 리빌딩에 들어가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 삼성화재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리빌딩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소속을 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도 지금은 하위권에 있지만 이 선수 전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면서 시즌을 맞춰나간다면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의 호흡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여자부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지금 시즌 초반부터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리빌딩과 성적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좀 놓치는 듯한 그런 아쉬운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로 인해서 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최하위로 두 시즌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그 이전에 성적을 잘 낼 때는 다 다른 팀에서 FA로 사온 선수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특히 베테랑 선수인 정대영, 이호희, 배윤아 거기에 박정원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그에 통합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외국인 선수의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하고 워낙 국내 선수, 베테랑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온 느낌? 그런 어려움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배윤아 선수가 더군다나 몸에 부상이 와서 수술대에 올랐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또 뭐냐면 이호희 선수는 지난 시즌을 끝나고 선수 은퇴해서 지금 코치로 합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외국인 선수는 올해는 그래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어떤 조합을 맞추는데 베테랑 선수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신진 선수들이 마땅히 이렇게 준비가 덜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리빌딩과 함께 성적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가고 있는 팀이 GS 칼텍스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차상현 감독의 어떤 결정력 그리고 과감함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또 신구의 조화도 잘 어우려서 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상현 감독의 어떤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고 외국인 선수도 사실은 2m 6이라는 아주 장신 선수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해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활약을 잘했지만 이태리에서 트라우트 하우트 할 때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지만 상당히 느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대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엄청 늘었어요 발도 많이 빨라지고 또 더군다나 성향이 아주 성실하고 감독이 시키는 어떤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주 잘 따라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치월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오늘 주간배구 때 프로스포츠에 있어서 성적과 함께 리빌딩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당시에 어나이 선수와 함께 가기도 했던 이정철 감독은 러츠 선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첫 회는 러츠 선수가 선발이 안 됐죠 그 해 제가 사실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해를 보지 않고 다음 해를 다음 해를 봐서 나름대로 이제 상의를 좀 했죠 현장에서 했는데 구단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당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어떤 생태계를 보게 되면 모기업의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4대 프로스포츠 종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지 어떤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성적을 좀 등한시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위한 어떤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이성규 의원 굉장히 좀 어려운 게 현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어렵죠 상당히 지금 현대 캐피탈처럼 특히나 시즌 중에 이런 리빌딩 판을 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고요 또 여자부에 지금 GS 칼텍스가 리빌딩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남자부에서도 또 KB 손해보험이 리빌딩이 조용히 이루어졌는데 지금 케이타 선수가 오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케이타 선수가 만 19 그리고 김정호, 황태기, 김덕민 선수가 97년생, 96년생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정민수, 리베로까지 오면 KB 손해보험도 한층 젊어진 선수들로 어떻게 보면 리빌딩을 세 판을 짜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게 또 리빌딩에 성공한 그런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스파이크 시간에는 리빌딩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차차 이 팀들이 리빌딩을 이어가고 있는 이 팀들의 최종 성적 또한 지켜보시는 것 또한 리빌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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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